안녕하세요 하이들아 슬프지 브리빗 할롤라 사바지 사바지 인쩌나마스 부운아셜롬 메라바차 이시지 가마르조바 압살롬할라이크 가마르조바! 가마르조바! 오늘은 나태현의 집에서 요리대결을 해볼 건데요 같이 조지아 요리를 해먹을 거고요 한국 요리도 같이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같이 요리를 해볼까요? 렛츠키리! 렛츠키리!!! 렛츠키리 vin 렛츠키리! 오늘 치열할 때? 오늘 치열할 때 manicure också 아주 신경HHH 새로운, 새,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엔 불을 필요하며 그리고 특별한.. 이것들은 주변에 만들려고 해요 아... 그냥 이거 보통의 음식을 만들면 이 음식의 이름은 wy wy 머드 머드 쯰 쯰 쯰 쯰 쯰 네 쯰 쯰 오케이 오케이 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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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손은? 지금 이제 아직 너가 매일 먹으면 항상 만 Brothers day cook have you? 항상! 아니 너 יודע 나는 매일 좋아하는 lineup 매일 나는 매일 cook 하지만 특히 삶의 대한민국이 distancing 대한민국이 제 체험사이 그냥 내가 매일 좋아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 someday 여자 weekly 식사를 매일 어떤 방법은? 아유 근데 특별한 날 아니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것은 그럼 작은 셔프 작은 셔프 너무 많은 소울도 이렇게 과도 많이 과도 아 meat pork pork normal kind of onion we need another kind of onion it's different color little bit taste is different and this is it's not candy like like a lion 아아 아주 important 오우 아주 좋아요 한국에서 푹한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 아주 고소한 사람 아주 고소한 사람 고소한 사람 저는 고소한 사람이예요? 네 오우 이런 것들이 만들기 어? 미? 네 미? 오우 이렇게 반청한 셰프 네 1분 2분 전 İstanbul 1분 2분 전 돌리고 아어우 이게 사용될 때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 할 척 здорово 요기는 손에année 너무 뜨거워 그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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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줄게요 이제 너의 상황 이거 무거워? 조금 무거워 진짜? 아 진짜? 나도! 아 진짜? 물? 이 물이? 이 물이? 아 진짜?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 같이? 네, 그럼 아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조제한 백화 하나 둘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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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아와 롤라아, 너희 둘 다 마세요? 네 제거는 모두 마세요 아, 나티아? 나티아 마세요? 오오오오 오오오, 그 later 맛있어 아주 맛있어 пожалуйста, 간단하게, 인터뷰 마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네 이 밥이 더 맛있게 이제 작은 작은 분리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리고 오오오오오오 음... yummy yummy Hello to our friend from Georgia to Korea Every Korean people will like you and we want a friendship with you Bon Appetit Camera and Sosu It's a crime Really? Mother's Day Like as a tradition, one of the person taking a toast So for this toast I wanna take for you For our guests from Korea I wanna drink for you For your life, for your future, and everything God bless you Oh For our Korean friend Galmar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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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like I'm blessing you Oh Galmarjo For your sexes Oh What do you want? Galmarjo Hmm Hmm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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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very different sauce and also the smell is different But it's not like hot like you think For me it's normal Hmm No spicy, no spicy Not really spicy This one with this will be very better Hmm Very bad Hmm I like this kind of Oh It's very different but it's very delicious Ooo Really delicious Strange and different Oh really? Yeah Oh 너무 재미있어 너 이거教해야지 이제 테스트 재미있어 재미있어 맛있어 한참 닭이 다 같이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주 빠르게 만들어냈어 그리고 쉽게 만들어냈어 그리고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파가 아주 끝내준 거구나 나 트랙 알지 라샤 너 칠리 좋아해 나 나 내가 이거 좋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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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물이 엘리야 게물이 엘리야 게물이 엘리야 우프 가이아 정말 맛있어 우프 가이아 우프 가이아 람가 가이아 맞나? 람가 가이아 인 바툼이 말하자 很 맛있다 Whetherвор으로 가이아 네 나는 거기서cidos 제가 experience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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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오오 오우 락칼야 어흐 락칼야 오우 락칼 응응 네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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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어 오 랑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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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티아와 함께 조지아 요리 치와디와 한국 요리인 부침개 삼종투트를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티아 오 랑가야죠